어디까지 갈지 두렵습니다 비난자도 천안자도 뜻을 품고 이룰 수 있는 세상 그 뜻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군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대비의 소위 아니겠나? 그 아이를 풀어놓아야 이설과 파수꾼을 잡을 수가 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을 회복로움에 살 순 없습니다 단호 좀 잘 부탁해 시킬게 무턴이 아무래도 단호가 끌려간 것 같습니다 인연이 정령 옥진을 찾은 것이로구나